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직종탐구 오늘은 메이커 뭘 만드시는 분들이 두 분 모셨습니다 천문기자재를 만드는 황인준씨 안녕하십니까 황인준입니다 경비행기를 돌입하시는 류재훈씨 안녕하십니까 유재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신 겁니까 일단 사람 타는 비행기는 20년 조금 넘었고요 사람 타지 않는 무인비행기 쪽으로는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 저는 짧은 편인데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들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거나 우주에 빠졌던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한 번도 한눈을 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천문기자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뭘 만드시는 겁니까? 그 밤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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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보려면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목성이 어디 있는지 안드로메다 은하가 어디 있는지 하는 그런 좌표값들이 다 내장이 돼 있는 컴퓨터 같은 장치 망원경을 올려놓는 가대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천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아 제가 우주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스타트레커 스타트레커는 되게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적도의라고 부르는 적도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은하수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맞아요 사진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노출하고 있으면 위치가 움직여버리잖아요 보정 없이 노출만 해놓으면 마치 줄이 가듯이 쭉 별이 그렇게 찍히는데 지구의 자전속도하고 똑같이 얘가 돌아가가지고 그 별을 계속 같은 위치로 찍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적도의라고 부르는 것이고 네 맞아요 그걸 저는 스타트레커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별을 찍는다는 목적만 한정했을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럼 적도의는 그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걸 기원합니까? 예를 들면 안드로메다가 어디 있을까 그럼 얘가 찾는 거예요? 그렇죠 윙하고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해라 그러면 오차값이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길게 찍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정해주는 장치를 붙일 수도 있고 카메라도 올릴 수 있고 망응형도 올릴 수 있고 맞습니다 어머나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 나아요? 그거 국산화 했죠 한 10년 됐습니다 그게 있다는 건 저는 알았어요 미국, 일본, 독일 정도가 만들던 것 같고 과외학 제품 오래전부터 뛰어나게 만들던 나라에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국내 최초로 시작하신 겁니까? 최초란 말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맞구나 제작을 해서 사업화하고 수출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로 알고 있는 것은 제가 한 겁니다 이거 시장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좁죠 그래서 국내만 가지고는 비즈니스로서는 성립이 안 되고 세계 시장 바라보고 그리고 사실 제 특기가 원래 그런 쪽에는 좀 있어서 기계 제작이나 설계도 당연히 하지만 직력을 얘기하면 하루 밤새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이것저것 하셨군요 이것저것 장사도 하시고 맞습니다 피자집도 해보고 피자집? 별거 다 해봤죠 그런데 이게 정밀 설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유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궁극의 유저가 내가 유저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굉장히 하이엔드 유저였어요 그러면 그 좋다는 꿈의 적도이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써보니까 뭐야 이 그지 같은 걸 이걸 돈 내고 사서 쓴단 말이야? 나는 이제 직접 써보니까 써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2001년인가? 일단은 너무 비싸서 얼마입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좋은 제품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와이프한테 거짓말하고 샀던 것이 한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짓말해야지 그런 건 와이프는 한 1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100만 원 정도로 알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와 이까지 거를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기계공학이 발달된 나라가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국내 시장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것 뿐이지 삼성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그냥 버렸잖아요 수주원을 투자하고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셀을 작게 해서 전 세계 시장 노려보면 되겠다 하는 사실 전략적인 게 베이스에 있었어요 하이엔드 유저로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라는 걸 샀는데 그게 내 성의 사지 않아 그럴 때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거기서 끝나죠 이걸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하지? 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제가 못하는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거와 전자 쪽은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 뛰어난 분한테 역시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기계 쪽은 내가 한번 해봐마 설계는요? 설계? 설계 제가 다 합니다 조립도 다 합니다 캐드로? 캐드도 요즘에는 이제 솔리드웍스라고 해서 3D 모델링 하는 것도 배워서 직접 합니다 배워서? 네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자 어느 날 끝판왕 기계를 샀는데 성에 차지가 않아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그래서 필요한 건 배우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은 같이 하자고 꼬시고 그렇죠 시장이 크기로 볼 때 이 회사의 사이즈는 매우 작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고주 올 때 연매출은 7억 얼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사무실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제가 천문대 개인 천문대가 있는데 개인 천문대요? 미쳤죠 사실은 늘 와이프한테 고마운 것이 그렇게 취미로 끝판왕까지 가도록 옆에서 잔소리 안 해준 게 정말 지금까지도 늘 고맙습니다 지금 그 천문대가 연구실도 되고 쇼룸도 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천체사진 사실 기자재 회사 대표보다는 천체사진가 황인준으로 더 이름이 나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네 이 분야에서는 아 황인준의 사진을 보고 이거 뭘로 찍었어? 장비는 이거야? 그렇죠 요즘엔 SNS가 잘 돼 있어서 마케팅을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적도 있고 내가 만든 거야 오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기가 네 맞습니다 얼마야 얼마인데 맞아요 주문 언제 언제 와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업이 성립이 되고 비싼 건 얼마입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짜리 쓰셨는데 두 배 같이 물건을 만드셨네? 그렇죠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연교차 추울 때와 더울 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정밀기기다 보니까 유격이라고 하는데 유격이 온도에 따라 되게 예민해져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조종하는 장치가 너무 허술해서 잘못 건드리면 팩토리에서 세팅한 정밀도가 유지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팔아버리고 캘리브레이팅 할 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웜기어라는 걸 이용해서 정밀하게 추적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지구상에서 최근 늦게 도는 장치예요 자동차든 뭐든 돌아가는 거는 뭐 일주일에 몇 RPM 몇 천 RPM 이렇게 돌아가는데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정밀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크세컨 초각을 다투는 그런 정밀도거든요 안 그러면 그 넓은 하늘에서 그렇죠 그렇게 좋다는 적도이가 미제였는데 이야 정말 한심하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다 수입해서 그 항공운송으로 오니까 한 5, 60km짜리를 제트 덜컹거리도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도 그렇고 한심한 생각이 든 거죠 이까지 거를 항공운송으로 수입한다는 게 이게 뭐라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죠 맞아요 그래서 계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적도위를 직접 본인이 설계해서 만드신 분이었고 자 우리 선생님 네 사람이 안 타는 모형 비행기 저도 어릴 때 고무동력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감아서 만드는 거 그거는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날리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네 공군산무총장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까지는 해본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 교내대회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한 5초 날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잘한다고 대회 나갔는데 이제 5초는 너무 창피한 거죠 저도 그 기억납니다 저도 학교 대표로 갔거든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도 한 5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막 이거 한 시간 더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나는 게 불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주워왔어요 남의 거를? 네 남의 거를 남의 거를? 근데 그 주인이 나타났어요 거기 이제 활주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큰 비행장 이런 데서 사는 엄청 넓은데 쫓아가가지고 그걸 왜 쫓아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을 나는 거에 대한 동경이라나? 너무 그렇다고요? 정신을 잃은 거죠 네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그거 내 건데 이러는 거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마음은 돌려줘야 되겠다는데 이미 그 고무 동력기는 내 뒤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그거 너 가져 오 야 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얼마나 얼굴이 절실했길래 한 시간 가까이 난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가 주워왔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공터에서 날리는데 걔도 5초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뭐지? 왜 내가 만든 거는 5초 날고 얘는 정말 잘 날던 건데 내가 날리니까 왜 5초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면 다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날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야 한 시간을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그때 날리는 것만 봤더라도 이게 잘 날리려면 날리는 기술도 필요하다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만든 게 잘 날죠 왜 날리는 방법을 터들겠으니 옆에서 보고 있던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보면 답답하겠죠 그만할 만한데 날만 세면 가서 또 날리고 또 날리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준 친구 있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다 학년별로 해가지고 또래였을 거고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친구가 그냥 너 가져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늘 만들면 잘 나니까 제가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공군참모총장배 이런 대회라든가 시 지역에 이제 대회할 때 심판으로 많이 가는데 어린 학생들이 오면 제 경험을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네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의 공우동력기가 나중에 항공산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런 쪽에 손수 거기서 보여주기도 하고 너는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랬던 거다 하고 심판이라서 못 도와줄 때는 시합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고무동력기는 운이나 재수로 잘나는 거다 실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공학적인 요소와 날리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날리는 기술은 그럼 혼자 독특하신 거네 누가 도와준 건 아니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게 몇 번 하니까 부서지는 거죠 아시죠 이 고무동력기가 대나무 살로 만들고 얇은 종이를 발라놓고 하니까 종이 날기도 쉽게 찢어지고 네 찢어지고 하니까 그걸 또 수리를 하고 또 수리를 해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고무동력기는 잘 날리고 지금도 잘 날립니다 지금도 잘 날립니다 그래서 고무동력기가 그때는 조그만 건데 점점 커졌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게 큰 거는 한 4m 되는 것도 있고 3m 40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은 사람 안 태는 걸 가지고 이제 점점점 키운 거예요 그렇죠 3m 이런 거는 날리면 얼마나 날아갑니까 시간은 연료를 쓰면 보통 한 15분 정도 날리면 딱 즐거운 시간이 될 정도로 물론 기름을 잔뜩 넣어서 40분도 날려보고 했는데 40분 되면 좀 지겨워집니다 여러 번 날리고 싶으니까 대두리기만 시간을 짧게 여러 번 나누자 이렇게 했었죠 무용 비행기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7.4치 보잉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네 띄우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세계에 있어 보면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쭉 그리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20년 전에 사람 타는 걸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게 다른 영역인데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는 그 전부터 이제 직접 날고 싶어서 무인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날고 싶어서 했던 거다 결국은 왜냐하면 어릴 때 뚝방에서 뛰어내리기도 해보고 보재기 뒤집어쓰고 뛰어내려보기도 하고 그거 누구나 다 했죠 얘는 이렇게 잘 날릴 수가 있는데 직접 타고 날아다니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 황 선생님은 끝판왕을 수입했다가 대실망한 이후에 된 건데 저는 비행기를 먼저 샀어요 날리는 거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사자 저도 회사를 다니다고 그만두고 무인으로 조정하는 무인 비행기 그런 거를 파는 샵을 했었죠 하시다가 거기까지는 취미에서 업이 된 거예요 네 업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뜬금없이 부인한테 비행기를 하나 살 건데 그랬더니 비행기가 저렇게 많은데 아니 이번에는 사람이 타는 걸 살려고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100만 원 정도만 해도 사라고 할 테지만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무인 가격을 몰랐겠지 모르죠 모르죠 무인 비행기를 할 때도 가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거는 장난감처럼 생각하셨겠지 그냥 그래서 속일 수 있었는데 속일 수 있었는데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산다고 할 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타는 비행기면 비싸지 않겠나 그래갖고 그렇지 비싸지 그랬더니 그러면 사 그러면 사 오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 비쌀 거 아니야 그러면 사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 왜 이걸 사라고 할까 왜 이러면 사라고 할까 이혼의 계기로 삼을 나나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를 부인이 끔찍히도 이해해 주는구나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면 죽어란 뜻이 착상하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거였구나 어 그래 사 사 사 두고보자 진짜 사나 근데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한 거지 질러버렸어요 하루 지나니까 아 이게 돈이 없으니까 네가 사고 싶어도 못 사지 이렇게 해서 허락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밤새서 일을 하고 돈을 만들었죠 근데 부인이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해갖고 오다가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그래서 비행기를 두 달 정도 있다가 살 건데 그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있지 라는 말에 겁이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비행기를 샀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이게 하루나 이틀 지나면 또 돈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부인이 인출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8톤 트럭으로 비행기를 싣고 왔어요 8톤 트럭으로 기종이 뭐 했습니까 2인승짜리 경비행기인데 싣고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샵 앞에서 팔짱을 끼고 딱 쳐다보는데 눈빛을 보고 놀랐어요 아 오늘 잠들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한 달 전에 허락했던 거하고는 눈빛이 좀 달라서 비행기를 못 내리고 비행기 내가 산다 했고 사도 좋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뭐래 나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무 무섭지 근데 눈빛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눈빛이 어떤데 그러더라 그런데도 참 철부지같이 비행기를 주차장에다 묶어놓고 아니 8톤짜리 비행기를 어떻게 어느 주차장에 넣어요 주차장에 차 빼고 그 샵 앞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비행기를 묶어놓고 8톤 트럭 위에 비행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놨어요 이제 주차장에다가 주차장에 비행기가 내려왔어 이제 자격증도 없고 비행기 조정할 줄 모르니 그냥 타고 상상으로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쫙 윙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집사람이 그러니까 조종사 자격증이 아닌 다른 게 아니고 비행기부터 샀어요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일단 비행기를 사가지고 주차장에 딱 세웠어 그래서 이제 커피 빼서 먹고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팔주로가 아니고 주차장에 세웠어 길을 갔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웬 비행기가 저 주차장에 있네 하면서 저건 뭐하는 거지 사람들이 좀 미쳐야 돼요 이런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친 결정들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비행기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이거 궁금해요 좀 더 해주세요 혹시 몰라요 어디까지 도와 드報道 dentists 그럼 그냥 제거는 그거 emaker 좀 더 해주세요 믿을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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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